자, 이번에는 보다를 공부해요. 가방이 두 개 있어요. 왼쪽 가방은 5만 원이에요. 오른쪽 가방은 10만 원이에요. 오른쪽 가방이 왼쪽 가방보다 비싸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다를 사용해서 말해요. 보다 앞에는 명사가 와요. 김밥, 떡볶이, 명사예요. 김밥 보다, 떡볶이 보다, 이렇게 말해요. 잘 봐요. 김밥, 밥, 받침이 있어요. 보다를 써요. 김밥 보다, 이렇게 말해요. 떡볶이, 이, 받침이 없어요. 보다를 써요. 떡볶이 보다,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보다를 사용해요. 이제 예문을 볼까요? 무엇이 더 비싸요? 주스가 커피보다 비싸요. 이제 адно. 그럼 다시zech app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